과연 루셰라핌은 어디로 가는 곳일까? 루셰라핌은 어디로 가는 곳일까? 슬리퍼룩 슬리퍼룩 잠옷이 있어 잠옷 귀여워 잠옷 노란색 찜 우와 이거 각자의 수영복이 있어요 어울리는 걸로 다 이름도 적혀있어 우와 신발도 있어 얼터도 있어요 얼터도 있어요 잠시만 한 번 내 거 봐봐 화장 지우는 거 그러게요 내일 메이크업 어떡해요? 메이크업 해야 돼서 슬리퍼룩 슬리퍼룩 안녕하세요 그 아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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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요 그거 그거 저 아이패드 위에 있는 애플 펜실도 가져왔죠 근데 저도 필요해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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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면 노란색 노란색 클렌징 오일이요 그리고 그 서랍 열려있는 서랍에요 그 하늘색 폼클렌징이요 네 하늘색 하늘색 오버가씨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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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무슨 크리스마스 아니야? 우와 대박 피자 치킨 빵 파스타 와우 피자 파스타 소 소 와 맛있겠다 와우 치킨도 있어 뭐야 뭐야 인서트 해주세요 하나씩 따주세요 와 스테이크 뭐야? 짠 짠 깜짝 내가 먹고 싶었던 치킨 치열 비주얼 이렇게 따면 되죠 콜라? 안에 있어요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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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파스타 빵 빵 꽈베기 꽈베기 스포토 꽈베기 치킨 피자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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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롱 갑자기 배가 곱지? 보면 원래 맛있는 거 보면 괜찮아요 내가 다쳤던 음식이라니 다쳤던 음식이라니 다쳤던 음식 다쳤던 음식 다쳤던 음식 다쳤던 음식 다쳤던 음식 다쳤던 음식 돌릴emed 손살 손살 배달음중에 다르네 너무 맛있는데? 너의 볶음 너무 잘 시켰다 센스 있게 린이는 역시 알य닭 drinks 알재를 닦 Frank 비즈하 진짜 맛있어 언니 웃어줬어 고마워 알싸 펜치 맛있어 텅 맛있어? 언니, 언니 이거에 찍어 먹어. 어떤 소스야? 모르겠어. 어니언? 맞아, 어니언. 어니언. 이거는 뭐야, 고추튀김? 고추. 맛있어요? 응. 맛있어, 진짜? 표정이. 너무 맛있어. 매워? 맛있어. 매워? 맛있어. 매워. 음, 맘에 맘에. 그냥. 그냥. 뭐 하는데? 그냥. 뭐? 왜 이렇게 노래? 왜 이렇게 노래야? 왜 이렇게 노래야? 왜 이렇게 노래야? 왜 이렇게 노래야? 갑자기 텐션이 나지 않았어. 갑자기. 심각해. 심각해. 조심히 가. 야, 너무 튀어나는 거 아니야? 골고루하고 맛없다. 뭔가 맛을 표현하자면 뭔가 당호를 표현하자면 뭔가 쿵이야. 쿵. 쿵. 나 먹었는데 쿵. 그런 소리야? 쿵해. 근데 그냥 쿵해. 치킨 하나 주세요. 치킨. 닭. 뭐라고 해? 진짜 잘 먹네. 해보는데 계속 먹으면 돼. 여기 와서 많이 먹었네. 너 활동이 많았잖아. 기둥하면서 너 계속 움직이고. 으아앙. 더 먹으면 돼야. 더 먹으면 돼. 더 먹으면 돼. 더 먹으면 돼. 에이, 쉿. 아이유. 아이유. 아이유! 레몬은 왜 있는겨? 이거 뭐야? 레몬은 왜 있어? 진심 궁금해서 그래. 레몬은 왜 있어? 갈게 되면 진짜 한 입에 다 먹기 하자. 딱 5개 있어. 5개를? 하나씩, 하나씩.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자 하자 하자. 안 넣어준다가 안 넣으면 레몬 먹기 가위 가위 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떻게 먹어요? 둘 다 먹는 거야? 레몬 맛있어? 다, 다, 다. 한 입에. 먹는 거야? 언니 근데 매실도 잘 먹으니까 신게 잘 먹을 것 같은데? 맛있네. 그렇게 먹어요. 어떻게 먹어? 먹는 거야? 맛있는데 매실도 잘 먹었어? 껍질 다 먹었어? 어? 껍질 먹었어? 맛있어? 우와. 이거? 이거? 너무 궁금하다. 이거? 그냥 그것 좀 먹어야겠다. 까멍이. 까멍이 맛있잖아. 맛있을 것 같아. 포토 먹어볼래. 이거 맛있어. 치즈? 이거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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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요? 버터 받고 싶어? 야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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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이상해. 안 나오지 마. 대박.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그냥 찍어. Zeny. 네, 보자. 아, 이건 내일 수영장 될 때였어. 응, 그래. 이거 뭘 얼리네, 보자? 이게 어떻게 끄는 거야? 어떻게 끄는 거야? 어떻게 끄는 거야? 제 마을이 어떻게 끄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 없네. 나 여기서 달래. 어떻게 끄는 거지? 제발 천천히 해주면 안 되나? 야. 강 어떻게 놔둘래요? 여기 살면서 어떻게 주면 자면 될 것 같은데. 야, 어떻게 끄지? 응. 응. 편해. 아이. 엄마가 시작할까? 엄마가 시작할까? 아, 여기. 이 수립이 어떻게 커? 나는 뭐? 나는 뭐? 나는 뭐. 나는 뭐. 나는 뭐. 나는 뭐. 불 끄 때. 엄마가 시작할까? 응, 인사해. 엄마가 시작할까? 내가 컸나봐. も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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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語で話して! 何? どうした? 今は? 今も? 今も? みたいな あるほど… おめでとうせよう! 今のは全て。 僕たちはね 大きな時はどんどんは? 大きな時は? 大きな時はず 大きな時は 大きな時はず 大きな時のプロジェクトしたときに 大きな時は… 大きな時は… 아아! 아우 괜찮아요? 아 진짜 아팠겠다 그래서 뭐? 자야 돼 아 진짜 웃겨! 나 너무 기운해 아 뭐야 자야 해 여기서 한 입 안 해 나 어디서 자지? 그쪽에서 둘이 서서야? 여기? 여기 누가 잡는데? 자 여기서 자요? 잘 자요 자 자 자 이들이 어디 갔대? 나 휴대폰 어디 갔대? 내가 어떻게 알아 시카폰까지 있었는데? 여기 있네 자 잘라 수고했다 수고했다 수고했고 이 집도 잘해자 잘해야돼야지 네 예전에 빠이네요 수고했니 수고하니 꿀잠가긴 해 굿나잇 에브리바디 빠이 어 진짜 꿀잠 다닐 것 같아 빠이 아 진짜 뷔 우리 남산타워 여기 있는 거 싫어 해요? 와 넌선통! 하이! 넌선! 넌선! I like 넌선! I like 넌선! I like 넌선! 수능하고 나서 조용히 마치겠다. 봐봐. 좋아할 때는 진짜... 근데 확실해 확실해. 아니 오진 못 했지? 오진 못 했지? 맛있어? 고추스틱이. 고추 안 했다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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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간이 살갈. 너무 갑자기. 다 틀렸어.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거짓말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할 수는 있겠지. 다 틀렸는데. 아니 그때 그때 우리 뭐지? 저번에 너 그거 게임 했을 때 너가 계속 다 걸렸잖아. 라이오 게임! 진짜... 진짜 틀렸어. 라이오 게임 지금 하면 안 돼요? 지금? 지금? 뭐였지? 아니야. 라이오 게임 할래요? 응. 저거 한다고 했잖아. 겉... 그... 그... 아니야. 아니야. 그 뭐 웃는 것도 이상해 생각해. 털. 벌써 윤진이가 인사해. 응? 이상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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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오였지? 아니야. 뭘 해. 아직 모르는 거야. 또 언니 팝 보고 치는 척 한다. 아니야. 이거 내면으로 했어? 아 죄송해요. 진아 언니 빼고 할게요 그럼. 너였지? 응. 말이 돼? 말이 되냐고요. 이거 누가 한 거야? 진짜. 아니 너가 갑자기. 아니. 왜? 진짜 티나. 진짜 티나. 진짜 티나. 아니. 다섯 명으로 다시 바꿨어요. 스프. 근데 이거 뭐야? 뭔가 얼음 먹고 싶은데. 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티나. 몰라. 아니 이거 레전드라니까. 어떻게 이래? 대체 레전드였어. 번역기 안 돌려도 돼요? 수현우 씨 왜요? 아니 그냥 줘. 물어본 거예요. 어? 잠시만. 왜요? 이걸 내가 모르는다고? 모를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언니도 하는데. 정답. 정답. 야 이거 할 필요는 없어. 일단 언니부터. 아 뭐야. 아니 잠시만 돌아가. 나 진짜 아니야. 나도 언니부터. 이거는 한국이죠 한국. 한국. 한국 음식. 이렇게. 한국 음식? 맞아 맞아. 꼬들꼬들. 왜요? 꼬들꼬들이란 단어를 몰라요 혹시? 아니 그. 울퉁불퉁? 아 용기다. 아니야. 아니야. 아 잠시만. 취소 취소. 그럼 갈색. 어? 그래 일단. 맞잖아. 왜 그래? 알았어 알았어. 꼬들꼬들 울퉁불퉁이지. 아니야 잠시만. 내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아. 일단. 이렇잖아. 알았어 일단 넘어가. 넘어가. 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어 진짜? 아 근데 시켰다. 시킨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가게에서 먹은 적이 있어. 음. 한국인. 아. 음식을 아는 사람만 하고. 얘인 것 같은데? 아니야. 일단 체험이야. 근데 내가 직감이 진짜 좋거든? 응. 근데 진짜 한 번 믿어보고 한 번 체험해보고. 나 진짜 직감 없는 거야 용기다. 아니야 진짜. 아니 왜냐면 그게 말이 돼? 꼬라 언니한테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좀 필이 안 좋았어. 체험 언니. 근데. 자기가 라이아였으면 갑자기 그런 말을 할까? 오히려 언니는 더 뭔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 한국 음식. 한국 음식. 완전 딱 한국 음식 아니야?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안 맞추기 힘들어. 제일 친한 건 은진이야? 난 체험 언니가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얘는. 얘는 맞는 것 같고. 단어를 잘못 고른 것 같아. 맞아. 미안해. 그럼 내가 미안할게. 나는. 미안한 거? 아니. 난 지하 아니면 홍은채 같아. 아니 지하 언니 같아. 그걸 알아서. 아 잠시만. 아까도. 어. 그래. 얘 생각해보면은.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있나? 한 바퀴 더 돌까요? 한 번 더. 아직 모르는 것 같아. 밥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한국 음식. 일단 한국 음식이면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밥이랑 잘 먹는 거? 네. 맞아. 뭔가 나 이기 언니 아직도 수상해. 나 아직 좀 수상해. 나 아직 좀 수상해. 네. 파가 들어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파랑 양파. 음. 언니답다. 배달에도 많아요. 어. 맞잖아. 맞잖아. 왜 왜. 맞잖아. 뭐는 뭐는. 아니 너무. 맞잖아. 많은데. 왜 갑자기 배달? 그거 말고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 배달에는. 아 이런 기분이구나. 물리가. 오케이 알겠어. 도시락에서도 많이 나와. 음. 맞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음. 맞아.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너 진짜 좋아하지 그냥. 아니야. 맞아. 좋아해. 그냥 평소인 걸. 맞긴 해. 하지마. 난 아니야. 그렇죠. 난 아니야. 진짜. 아티스포입니다. 근데 진짜 주아는 아니야. 난 은채. 난 은채. 난 은채. 근데. 맞는데 다. 아니 근데 너무 넓지 않아. 너무 뭔가. 얘는 항상 포인트를 잘 짚고. 되게 평소엔 되게 잘 말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너무 넓게. 갑자기 배달. 갑자기 콜라. 너무 많이 마셨어. 시금 땀 났어. 시금 땀 났어. 너 왜 갑자기 콜라 이만큼이나 들었어? 왜 나 아까 너 콜라 맛있다고 얘기했잖아. 아니 갑자기 너무 많이 마시고. 이제. 공은채 공은채. 이게 배달. 오케이. 응. 1, 2, 3. 공은채. 갈색? 맞아. 맞아. 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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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기 나 좋아해. 그러니까. 안 좋아할 운이 없잖아. 불고기 샌드위치 나 좋아하지? 불고기 샌드위치 좋아하지? 그 생각을 못했네. 어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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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이거. 아니 이 겉에 있는. 그냥 가져가. 가져가세요. So fresh. So fresh. So fresh. 외국인이다. Sun lover. So fresh. Sun lover. Sun lover. Sun lover. You are Sun lover. 태양을 사랑하는 자. 태양을 사랑해요. 웃겨. 콜라 다 마셨다 너. 수상하다. 아니 아까 진짜 많았는데. 갑자기 왜 다 마셔? 그냥 계속 마시고 있겠어.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진짜? 갑자기 쿠라 언니 쿠라 나죠? 어? 목이 많이 마른가 보다. 뭘까? 쿠라 난가 보다. 쿠라 난가 보네. 쿠라 언니부터 할까봐. 쿠라 언니부터 할까봐. 쿠라 언니부터 할까봐. 이게. 아 근데 이건 좀 너무 많이 힘들다. 자 저러면서 흥분실적 시간 큽니다. 음. 일본 걸 더 좋아해. 아. 아. 반응이 없음 나 이 두 명? 이 두 명. 일단. 일단 좀. 나 표정으로 봤는데? 못 봤어? 근데 그거는 뭐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뭐래. 그럼 이렇게. 하나 둘 셋. 홍제. 이거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해요. 뭔지 알아라. 아 근데 이건 이제. 너무 힌트 치지 마. 젓가락. 젓가락으로 먹잖아. 젓가락으로 먹잖아. 왜 젓가락으로 먹는 거 아니야? 웬만한 음식은 젓가락으로 먹잖아. 근데 포크보단 젓가락이지? 이 느낌. 왜 난 포크인데? 젓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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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처음에 나 음식 얘기하고 있는데 젓가락. 젓가락? 왜? 음식 다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어. 근데 그 음식은 특히나. 오케이 오케이. 불편한데? 취전 취전. 나는. 뭔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게 좋아. 여러 가지? 뭐라고. 채연이네. 아니야. 갑자기 이런 바쁜 건 뭔데? 갑자기 왜 더 뭔데? 진짜야. 여러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생각해봐요. 아니 웬만한 음식은 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너무. 그러니까. 일단 한 바퀴 더 돌아올게요. 한 마디 더 할게. 자자.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 중 하나. 그럴 수가 없지 않아? 그럴 수가 없지 않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어? 안 먹어본 음식이 너무 많아.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지. 맞아. 지아라면 안 먹어본 게 많이 됐다. 아 잠시만요.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어. 지아 보호자 아니야? 지아 보호자. 자 지켜. 자 지켜. 자 지켜. 모르겠네. 한 바퀴? 하아.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끌까? 아니 뭔가 힌트 많이 줄고 싶지 않아? 이미 근데 눈치채고. 정답 브라우니. 채연이야. 채연이야. 나는 확실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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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확실했어. 일단 믿고 했습니다. 일단 한 바퀴 더 돌아봐요. 일단 돌아봐요. 지금 자기 모르겠으니까 맞출라고 한 번 더 듣고. 진짜 한 번 더 돌아봐. 내가 진짜 한 마디 할게. 그럼 언니 먼저 해요. 그래? 먼저 해. 숟가락도 필요해요. 뭔지 아시죠 다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아니 그럴 거면 왜 먹어? 숟가락이 없고. 이렇게 눈치채나봐. 눈치가 아니고. 말해봐요 다들. 진짜 어렵다. 너 이 멤버들 중 한 명이지? 진짜 너 딱 걸렸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딱 걸렸어. 야 채연이야. 채연이야. 아니 윤진 언니 같기도. 아니야 윤진이는 또. 윤진이 뭐라 했죠 언니? 젓가락으로. 아 젓가락으로. 왜? 얘가 제일 이상하잖아. 젓가락을 원래 잘 좋아하는데. 젓가락. 젓가락으로. 난 그게 편안하고. 젓가락으로만 먹어야 돼 나는? 응. 젓가락이랑도 있고. 숟가락도 있어요. 아 근데. 윤진이가 라이앗 때. 이렇게. 이 표정 한다니까.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다른 걸로는 안 먹어봤어? 뭔지 알지? 다른 걸로는 안 먹어봤어? 응. 봐봐. 이 표정. 라이앗. 라이앗. 인준 언니야. 인준이야. 아니 나 채연이야. 아니 채연이야. 채연이 한 명인데. 아 일단 일단 한 번. 계속 돌아. 뭘 계속 돌아. 라이앗. 한 바퀴. 너는 공부한다고. 못 들었다고.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해볼게. 라이앗. 기회를. 국물이 맛있어. 아니 당연히 숟가락이 필요한다고 하니까. 응? 죽도 있을 때도 숟가락이 필요하고. 근데 꼭 파스타 먹을 때도 숟가락이 필요해. 필요하잖아. 요거트 먹을 때도 숟가락이 필요하고. 무조건 국물이. 아니 그냥 이렇게 윤진이 하게 될 때가 라이앗. 윤진이가. 아니 왜. 아 일단 계속 돌아오라고.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채연인가? 나는 아니야. 아니. 이 세면 아니라니까. 나 아니라니까. 확실하게? 아닌가? 아니 이 세면 아닌 것 같아. 난 진짜 아니야. 난 진짜 채연이라고. 꾸라 언니야. 그러네. 꾸라 언니 맞다니까. 꾸라 언니가 한국에서 안 먹어봤다고. 안 먹어봤어. 너무 유리한 거야. 한국에서 안 먹은 게 너무 많은데. 맞아. 일본에서. 일본에서 먹었어. 맞아. 나는 그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그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더.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것도 확실해. 아니 너는 아니야. 언니가 일본에서. 일본 게 더 맛있다고 했는데. 일본에서 먹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고백. 나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두 쪽이 안병이라고. 잠시만. 잘 해야 돼. 나한테 채연언이. 나는 채연언일 것 같아. 채연언니야, 채연언니. 아까랑도 뭔가 달라. 아, 얘는 진짜. 왜 이럴 수 있어? 아, 진짜. 오케이. 아니 진짜. 꾸라 언니야, 꾸라 언니야. 이게 이상해. 일단 둘, 셋. 채연언니. 채연언니. 짬뽕이잖아. 윤진이야? 나야. 선 러버. 음, so fresh. 선 러버. 선 러버. 선 러버. 선 러버. 선 러버. 아, 진짜. 그러니까 말했잖아, 진지연. 내가 말했잖아요. 아, 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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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은 나왔어요. 아니, 근데. 너 진짜 어이없어? 짬뽕이도 몰랐어요? 어, 짬뽕인데. 근데 언니가 일본께는 더 맛있어. 라고 했을 때, 뭔가 라면유, 막 면유일 것 같았어. 라면이. 이수는 라면. 한골 라면이. 근데 너무 이치는 더 빨라요. 그래서 아까 찬뽕. 에크리스도 진지했어. 여우부터 숟가락 필요하잖아. 말할 때부터 진짜 이상했어. 난 진짜. 5번까지 생각해. 너 좀 잘했다, 이분. 그렇죠? 너무 헤어지고. 너무 라이어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 웃겨. 재밌다. 재밌다. 잘했다, 이분. 잘했다, 이분. 다 먹었고요. 셋. 굿바이. 굿바이. 그냥 은채? 굿바이. 은채도, 은채야? 은채도. 은채도 먹을걸? 내 없어. 귀엽다, 은채야. 너 진짜 맛내다. 확실한 맛내. 초콜릿 먹었어? 초콜릿 이렇게 먹었어? 초콜릿 이렇게 먹었어? 그렇게 먹는 게 맞아. 그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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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봐. 그냥 긁고 싶었어. 어? 뭐요? 어머. 마지막으로. 왜요? 루니버스? 루니버스? 루니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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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8월. 커밍순? 어? 이게 뭐지?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웰컴 투 루니버스라고 써있었어. 우리 이제 루니버스야. 루니버스로 떠나기 위한 열쇠를 찾으세요. 왜 이렇게 어려워? 뭐지? 없는데? 이거 왜 리셋이 됐지? 열 줄 알았다. 딱 기다려! 가지고isoft. 됐어!! 엠 Jingl 했지? 와 맞다! 와! 와 와 와! 스파이에요? 왜 썼는데요? 세안 언니! 오, 안돼! 나랑 갑사냐? 하나 둘 셋! 우와! 같이 떠나 할래? 우주?